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구매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이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라벨기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코라 라벨기계입니다. 수동라벨기로 유결인쇄 가능하고 가격표기용 제품입니다. 사용처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4위는 앱손 라벨프린터기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라벨기로 디자인 귀엽고 작동법 간단하여 가정용으로 쓰기 좋은 제품입니다. 3위는 림봇 라벨프린터입니다. 디자인 만족도 높은 라벨기로 레트로틱한 디자인이 특징이고 블루투스 연결 가능하며 배터리 오래갑니다. 2위는 앱손 라벨프린터입니다. 완성도 높은 라벨기로 공장이나 업소용으로 좋고 컴퓨터 연결식으로 인쇄 자유도 높으며 라벨 많이 뽑는 분들 추천드립니다. 1위는 신호링크 무선 라벨프린터입니다. 가장 리듀 좋은 라벨기로 무선으로 사용 가능하고 디자인 미니멀하며 가정용으로 좋은 제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